3. 너는 저희로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4.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정력과 행락의 종누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5. 이 말임이 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투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의 내가 급히 니고벌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읊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미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3장. 너는 죄로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정력과 행락의 종느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